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습니다.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범죄 예방, 외국인 정책 등 중점 추진 사항과 함께 검찰 수사, 기소권분리법과 관련한 권한쟁이 심판 등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행안부 업무보고에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보고될 전망입니다. 한국국인상회사 도밑쪽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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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